이 박경보 기자님이 공매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못 고친다 라는 이런 기자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박경보 기자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꼭 외워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진짜 메이저 언론 신문사에 가셔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도 큰 메이저 언론사 가면 입장이 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데스크에서 의견을 다 자르잖아요. 한번 보시죠. 정보력 자금력 뒤처진 개미 공매도 수익 기대 어려워 형식적 사전교육의 의무상환 기한 담보 비율도 불공정 불법 사전 적발 못한다는 금융당국 신뢰 회복 의지 있나 이거 딱 타이틀만 봐도 우리들 편에서 써주신 것 같죠. 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화염병 던지고 막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팬의 힘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읽고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둑을 잡아달랬더니 같이 도둑질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네요. 어린이와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같은 링 위에 세우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아 이거 표현 좋아요. 어린이하고 프로 격투기 선수를 같이 링 위에 세우는 거죠. 도둑 잡아달랬더니 너희도 도둑질하라 이거예요.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한참 뒤쳐져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서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친답시고 내놓은 대책이 되래 동학개미들의 피해만 키우지 않을지 우려감이 구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벌써 3일 했는데 우리 셀트로는 주가 아작 냈죠. 그간 국내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개인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지적이 끊이지 않나 왔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과열을 막는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 시장에선 룰이 공정하지 않아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거 아주 제대로 평가를 했죠. 하지만 금융당국은 엉뚱하게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취지죠. 실제로 지난 29년 국내 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03조 4,900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약 99%였다. 여러분 99%가 기관과 외국인이었답니다. 일단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시킨 것보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개미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승률이 높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간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대여받은 당일 하한가 매도에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로 친다면 손실액은 투자 원금을 넘어서게 된다. 또 매도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담보 유지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될 경우 담보의 추가 납입이 없으면 증권사의 이미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반대 매매가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은 금융투자협의 사전교육 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1시간 이수가 전부다. 초보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융당국이 무책임해야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부적인 방안을 들춰보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맞는지 실망감만 더 커진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공매도 할 수 있지만 개인은 60일 이내에 의무 상환해야 한다. 형평성을 위해 개인 공매도를 확대했다면 외국인과 기관도 의무 상환 기관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이 60일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은 60일 이내에 의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도 개인보다 훨씬 낮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에 달하지만 외국인 기관 105%에 불과하다. 특히 자기 자금 안에서만 공매도가 허용된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증거금 없이도 수십 배의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참여 계좌가 개인 공매도에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은 증거금 없이도 수십 배의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또한 상환기일도 없습니다. 이거 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나서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개인 공매도를 확대했으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뿌리법을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텐데 이마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대차 거래의 100% 전산화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해 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1년 2개월 동안 놀면서 아무 짓도 안 했죠. 과속 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사후 적발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속도 제한장치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직도 수기로 공매도 수량 받아서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턱대고 개인 공매도부터 확대할 게 아니라 모든 공매도 거래 과정을 전산화해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자본시장을 위한 금융당국의 분골 회신을 기대한다. 박경보 기자님